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10호 태풍 산상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 모두 오늘 8월 21일 오후 6시 현재 8월 25일 일요일 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해서 일본 오사카를 관통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편 한국의 비와 폭염이 함께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 역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저녁 11시부터 오늘 21일 오전 8시까지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과 통신이 두절되고 도로가 파손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부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편 중국 허베이성 진앙다오에서도 폭우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8월 20일 오전 5시 11분 중국 진앙다오 기상청은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초강력 폭우에 의해서 중국 진앙다오 시내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많은 다리들이 침수되었고 차량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은 배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편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7호 태풍 안필, 8호 태풍 우쿵, 10호 태풍 산산까지 일본에서 계속해서 태풍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력한 지배력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철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고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태풍의 경로를 크게 좌우합니다. 태풍은 고기압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이 특히 강하게 발달하면서 태풍들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태풍의 주된 경로에 위치하게 되었고 태풍이 일본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일본 주변 해역의 높은 해수면 온도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해수에서 발생하고 성장하는데 일본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태풍이 발생하고 강해지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여름철 일본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8도 이상으로 상승하며 이는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들은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태풍이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지구 자전의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는 북방구에서 태풍의 경로를 오른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일본은 북서태평양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어 이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 태풍이 자연스럽게 일본을 향하게 됩니다.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쪽으로 전향할 때 일본이 그 경로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태풍의 주요 경로에 놓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